너 까였냐? 응 어쩐 일이야? 순순히 다 인정을 하고 지 이름 석자와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모른 놈이 욕심이 과했지? 판다양이 잘해주니까 주제 파악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초조한지 한번 잘 생각해보자 내가 이미 도치를 좋아하고 있다? 내가 널 좋아할 자격이 있나? 내가 나한테 답할 시간이 필요해 나한테 답할 시간이 필요해 나한테 답할 시간이 필요해